1, 2, 3, 4, 5, 6, 6, 6, 6 ordered 2, 3, 4, 5, 6, 6, 6전 춘천 마라톤 문파구 문념동 찬 inh 1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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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 했어요 앞은 몇번 됐어? 어? 네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아휴 놔! 놔! 일로 서 놔 봐 어? 처음엔 천천히 천천히! 남들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알았어? 알았어 어휴 남들 어디까지 떨어진거야? 아휴 떼어봐 또 또 또 또 또 다정은 따라와 따라와 다정은 똑같이 마셨어 어? 천천히 천천히 또! 마! 거기서 봐 거기서 봐 그렇게 빨리 뛰면 안된다니까 안된다니까 소원아 어? 너 그 세린게트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뭐지? 치타! 그치? 어? 시속 113km 가늘고 긴 몸과 다리로 포유류 중 가장 빠르다 근데 그 치타는 오래 못 뛰잖아 어? 평균 소명은 16년 빨리 뛰어서 그러는거거든? 빨라 오래 뛰려면은 그렇게 막 뛰면 안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천천히 천천히 너 그 얼룩말이 지쳐서 쓰러지면 어떻게 돼? 어떻게 돼? 사자랑 하이에나가 잡아먹어 그치? 응 응 무서워 그러니까 막 빨리 뛰고 그러면 안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자 호흡거르고 다시 뛰어 자 숨 쉬게 자 니 속도로 뛰는거야 자 아멘 가슴이 가슴이 뛰어요 조원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럴 땐 벌떡벌떡 뛰어요 해봐 가슴이 벌떡벌떡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요 어때? 가슴이 벌떡벌떡 뛰니까 좋아요 좋아 그대 좋아 успех schwel 손 조용 손 손 손 손 손 아... 아멘 아멘